kg 동부제철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kg 동부제철은 2022년 4월 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4.21% 상승한 15,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8일 대비 약 52.6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5월 12일 25,1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9,2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29일 1,08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15일 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kg 동부제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8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3,883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6일 가장 많은 8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3월 24일 가장 많은 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17%에서 약 1.0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25일 약 2.5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13일 약 0.1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원이며 2015년 2조 대비 약 44.5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969억원으로 2015년 785억 대비 약 277.8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8.85%입니다. 순이익은 약 1,907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480억 대비 약 496.7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68%입니다. KG동부제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21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5배에 비해 약 264.0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36배이며 지난 2016년 2.8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2.77% 감소하였습니다. KG동부제철의 시가 총액은 1조 5,65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9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0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3,54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5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969억 1,19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0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1,907억 7,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4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